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왜 티벳 사태하고 여러 사태를 보면서 그게 생각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티벳 아까 동영상에서는 티벳을 보면 왜 문재인이 펼치는 정책이 생각이 나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중국에서 펼치는 정책이 뭐 반부패 운동이라고 지랄 연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부패 한다고 지금 보시라이 하고 보시라이 잡혀 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다 좋은 주운 뇌 하고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근데 뭐 이나저나 다 똑같은 놈들이죠 둘 다 부패 했는데 뭐 7조 자산가도 사형을 당하고 제가 볼 때는 줄을 잘못 썼거나 뭐 어쨌든가 뭐 정치적인 암투에 의해서 그냥 제거 당하는 그런 거죠 뭐 중국이 법치 국가여 가지고 네 지랄 소리 하지 마시구요 어 일단은 중국에서 일단 재판이 들어가면 99% 가 제가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재판 가 가지고 넌 그냥 어 나 시발색이 유제 이러면은 그냥 뭐 10년 뭐 5년 살고 벌금을 왕창 물거나 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몇심 몇심 하고 뭐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중국의 재판은 어 왜 그게 떠오르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직전 일 겁니다 그때가 근데 뭐 야동을 규제를 한다고 그런 그런 정책을 폈었죠 야동을 왜 규제 하냐 뭐 야동에서 뭐 아동 성학대 성학대하고 그런 나쁜 질 나쁜 동영상 들도 많죠 그런거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인터넷을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쁜 영향을 막는다 하면서 유튜브하고 외국 매체하고 뭐 여러 개를 막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거는 제 뇌피셜 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티벳을 이제 완전히 중국이 먹어 가지고 그 문화를 거의 말살 시키죠 뭐 유아 정책을 핀다고 한게 뭐 대학 갈 때 가점을 준다거나 뭐 직장 얻을 때 가점을 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문제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우민화 정책을 해 가지고 말살을 시켰으면은 지금처럼 뭐 반발이 없었겠죠 근데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벳 홍콩 마카오 그리고 위구로 그리고 또한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게 내 몽골 사태입니다 내 몽골에서 이제 몽골어 를 못 배우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젊은 세대의 내 몽골 사람 중에서 몽골 말을 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위구로 인권법안 하고 홍콩 인권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근데 티벳 법안도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위구로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일단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감금이나 학대를 한 감금 하면서 학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 보여 bbc 하고 여러 언론 매체가 갔어요 갔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에요 촬영할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외국인이 거기에 가면은 뭐 허가증을 얻고 따로 허가증을 얻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티벳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그냥 공개를 하면 되지 지금 who 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하고 어 여기서 왜 문재인이 떠오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공수처를 설치한다 그러죠 뭐 반 부패 뭐 공직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정적의 제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정적 제거를 정적 제거를 하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위공 명분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뭐 반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 뭐 이런 음 슬로건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그런 그거는 명분상일 뿐이고 진짜의 목적은 우리 우리 편 범죄는 감추고 이제 적의 범죄는 이제 침소 봉대에서 제거해 버리는 이게 바로 중국식이죠 그리고 야동규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처음에 인터넷을 제재하는 게 야동규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도 야동규제라고 하고 있죠 야동규제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안 이제 올린다고 이제 더불어 공산당에서 지랄였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뉴스 처벌법 가짜뉴스라는 그 기준은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해서 가짜뉴스라고 판명을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써놓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어 가짜뉴스 처벌 하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입니까 언론이라는 게 지금 너무 좌경화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cnn이나 그런 뭐 여러가지 뭐 좌경화된 매체가 여러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 구라를 너무 많이 치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도 아는 거죠 cnn은 믿을 게 못된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cnn 기자한테 몇 번 극딜을 한 적이 있죠 어 대표적으로 그리고 대만에서는 어 너무 친중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그 대만 매체를 없애버리라고 시위를 했고 그리고 시위를 한 다음에 지금 그 민중의 목소리가 모아져서 그 매체가 완전히 없어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민주당이 지금 펼치는 정책이 이제 중국에서 펼치는 그런 정책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금 주운 뇌하고 그리고 보시라이도 물론 뭐 부패를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만의 죄냐 지금 시진핑하고 다른 고위 중국 고위공직자는 안 그런가 그놈들은 하면 하면 더 했지 덜한 놈들은 아니다 끼리끼리 지네끼리 이제 지랄하다가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제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여 가지고 지금 중국의 영토 문쟁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영토 문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센카쿠열도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뜨거운 감자 센카쿠열도에서 이제 영유권 문제로 지랄하죠 우리는 또 독도 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러면서 네 아무튼간 사발을 까고 지랄연병을 합니다 뭐 그걸 떠나서 중국하고 일본의 지금 영유권 주장 지금 일본 매체에서 나왔는데 뭐 정확히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거기서 대충 나오는 내용은 일단 센카쿠열도는 뭐 중국 측에서는 뭐 중국 땅이다 이러면서 해경선이 공선이 중국 정부의 그 선박이 뭐 무장한 선박이 와가지고 지랄연병을 하죠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어민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겁니다 이게 한 번은 아니고 지금 두 번째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뉴스가 나온 시점이 지금부터 한 한 달 전에 그런 뉴스가 일본 매체에 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중국의 매수가 매수가 돼서 이런 뉴스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한국 을 속국으로 생각을 하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잊혀질 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경이 그거를 이제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그 해경이 죽었는데 우리는 음 항해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한테 한번 그 지랄했다가 군함 뜨고 시발을 그냥 쏴버려 가지고 그냥 조지니까 아가리 닥치고 묵념하고 있는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국제 호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자도 처맞고 오고 가서 그런데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 가서 밥도 혼자 처먹고 오고 그리고 왕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완전히 극빈 대접 뭐 좋아요 뭐 외국 예의를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너무 저자세 저자세의 외교다 예전에도 중국은 뭐 큰 산봉우리 같은 나라라고 지랄을 했잖아요 아 또 마무리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재인이 펼치는 정책이 중국하고 똑같냐 아까 그거에 대한 보충을 마지막으로 하자면 일단 내가 이제 피해를 안입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제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은 재벌을 제거를 하고 재벌을 조지고 그 다음엔 이제 중산층을 조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거지로 만드는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 고위관료 죽이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중간층 죽이고 그 다음에 서민 죽이고 일단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일단 커피숍 죽이고 이제 체육시설 죽이고 음 여러분 반부패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기업이 돈 있는 놈이 나쁜 놈이어서 우리가 못 사는게 아니다 대기업이 잘 되고 여러 경제가 잘 돈이 돌아야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서민들 일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라의 나라도 부강하게 변할 수 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 트럼프가 잘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드니가 와가지고 치매 환자가 와가지고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근데 땡땡 선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땡땡 선거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런 날은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üt 4 edia 50 유 grey